대기실에 나타난 본인 예은입니다. 예은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후끈후끈 더운 것 같죠? 바로 오늘 이 뮤직뱅크에 핫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이죠. 네, 로켓펀치와 TRCNZ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둘 셋, 뉴 제이션! 안녕하세요, TRCNZ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켓펀치. 먼저 팀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루한 일상 속에 날리는 신선한 한방의 펀치라는 뜻으로 여러분께 저의 매력과 에너지를 선사하고 싶다는 바람이 담긴 이름입니다. 네, 데뷔를 기다리셨을 팬분들께 멋지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성장해갈 로켓펀치 지켜봐주세요. 저희 로켓펀치의 무대를 기다려주신 만큼 좋은 모습, 멋진 무대로 보답해드릴 테니 꼭 지켜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네, 데뷔곡 노래를 들어봤는데 우선 노래가 너무 좋고요. 데뷔곡 제목이 너무 독특했어요. 빔밤붐 어떤 곡일까요? 네, 저희 빔밤붐은요. 독일어 봉소리 땡땡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저희 로켓펀치만의 노래를 널리 울리게 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그럼 짧게 한 소절 가능할까요? 네, 하나, 둘. 빔밤붐 빔밤붐 빔밤붐붐붐붐붐붐 네, 이번에는 TRCNG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분들께 인사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사랑하는 챔피언분들 오랜 공백 기간 동안 이렇게 믿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멋진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저희 TRCNG가 오랜만에 1년 7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우리 챔피언분들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네, 신곡 미싱은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타이틀곡 미싱은요. 일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향해 찾아 나가자 라는 포부를 담고 있는 팝댄스 곡입니다. 이번에 미싱 안무 살짝만 보여주세요. 네, 이제 미싱의 주제가 꿈인 만큼 꿈의 수화가 담긴 안무를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5, 6, 7, 8 저 높인 날을 꿈꿀 수 있게 와우 와, 정말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두 팀의 무대를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열심히 준비한 저희 러켓뚜스의 사랑스러운 빈밤븐 무대와 더욱 강력하게 돌아온 TRCNG의 미싱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베리베리의 무대 먼저 만나보고 오실게요. 뮤직! 잠시만, 지정 씨. 먼저 보고 갈 무대가 있습니다. 강민 씨! 네, 다 같이 불러볼까요? 파라티즈! 파라티즈!